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게임인가요? 병원을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우와! 투 포인트 카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호그스포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병원에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클릭하세요. 아, 이거군요. 엄마의 기본을 배우십시오. 아, 배우겠습니다. 네. 오잉, 오잉. 투 포인트 병원. 예! 아, 이런 거 짓는 거! 꿈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예! 이거 요즘에 ASWD 되게 손에 익었어요. 왜냐하면 스타듀 밸리를 집에서 연휴 내내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손에 익었어요. 네. 입구 근처에 접수대를 만들어요. 몇 시쯤 만들면 되겠죠? 어시스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고용하십니다. 어,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군요. 이런 게임은 적은 돈으로 불려 먹어야 해요. 너무 압답없죠, 아니에요? 뼈구맨, 식탐, 긍정적? 아직 필기체를 숙달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런 휴머니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기면증 환자? 전직 TV 요리사 이게 지금 필요해요? 기면증 안 돼요. 하다 자면 어떡해? 그러면 그래도 이런 분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경력을 여기서 쌓으면 되죠, 뭐. 다들 경력자만 찾으며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썼나? 좋아요.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진료실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구석 좋아하니까 구석, 구석. 예! 예! 여기가 좋겠죠? 아, 체크! 아, 체크! 와! 이제 진료실을 달릴! 닥터가 필요해요. 지금 고용하세요. 단열줄 로맨틱? 킵 스파인 스파프 버터 승리일 땜. 어? 이거 너무 TMI 아니야? 스파프 샀는데 안 한다고요? 어떤 거라는 거죠? 녹색 손가락 에너자에서 약한 바깥. 이건 너무 사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고용할 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식물에 물 주는 걸 좋아해. 식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노라 레오파드 씨를 고용했습니다. 닥터프! 어? 왔네, 왔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아, 약 만들어줘야 돼요, 약. 약국이 필요하죠, 네. 잘 보이는데 짓고 싶은데. 약국, 이게 약국인가봐요. 아, 간호사? 아, 간호사, 고객님. 다이얼치 비위생, 안 돼, 안 돼, 안 돼. 지저분한 사람이 약을 만들 순 없죠. 요거트 감식사? 요거트 감식사? 어, 이 사람이 좋겠어요. 예! 됐어요, 약 만들어주세요, 이제. 아, 이분은 또 어디가 아프신 걸까요? 대기자군요, 이분은? 고등어? 안토니아 고등어님? 고등어, 고등어. 기계는 사용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면 수시로 수리해야 합니다. 관리, 고치는 걸 잘하셔야 되니까 깔끔한 분이 좋겠어요. 어? 조금씩 낡아가고 있는 거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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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드디어! 오, 이렇게, 이렇게! 수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너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척추. 아니, 고쳐지고 있는데? 고쳐지고 있어요. 역시, 그 기계는 때려야 되나 봐요. 뷰웅. 스넥! 이렇게? 거리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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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여기 다 알아주면 알아도 쓰겠죠? 메시지! 환자 중 하이퍼 타이턴이 모든 진단실 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78%에 불과합니다. 진단실을 더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스캔! 하이테크놀로지. 티셔츠 샌드위치, 인성문제있어. 어 인성... 그래도 인성문제 있는 거 그냥... 사람 하나쯤 있는 것도... 병원에 또 대신 싸워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편이면 더 좋아해. 이 선생님이 방이 없죠, 참. 이 선생님이 말하면 해줘야지. 이거 외치시킬 수 없나?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여기 들어가세요. 네. 전구머리 클리닉? 전구머리 클리닉이 약간... 머리가 빛나는 사람인 걸까요? 아니요,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머리카락이 있어도 이렇게 형광색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아! 전구머리 증후군! 전구머리 증후군! 예! 전구머리... 괜찮다. 이게 뭐예요? 왓츠고잉왕. 이게 뭐, 이게 진짜 크다!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저법은 전구는 재활용할 수 있나? 슉슉슉슉슉슉슉슉. 로얄이... 어? 아, 새로운 병원 또 지으라고요. 로얄블럭스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거 해볼래요, 또. 하하! 아하... 감사합니다.